대일집 대영정 환상의 껍리가 떴다? 대일집 대영정의 일본 자동 충전 매트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도 아프 아이고 아이고 지금 뭐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깜빡 잠드는 것 같은데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웅덩이도 아프고 그냥 삭신이 다 쑤시네 아니 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니까 그렇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자동 충전 매트도 몰라요? 에? 자동 충전 매트? 아직도 모르세요? 탁! 내려놓는 순간 공기가 슈슈슈 1분이면 큼지막한 에어메트가 뚝딱 모다운 여름철 집 안에서는 물론 잠들기 힘든 열대야에도 시원하게 야외 캠핑이나 탱크 안에서는 물론 차가 갈 때도 여름철 계곡이나 바닷가 거래사장에서도 1분이면 매트에서 베개까지 편안한 장자리가 뚝딱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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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낮에 별이라고 그냥 아이고 누드 튀어나오는 거 그렇게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 이거 아니 요새 누가 그렇게 힘들게 불고 그래요 그냥 쫙 피면 알아서 쫙 몰라요? 아니 탁 놓으면 알아서 쫙 펴지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야 말이지 왜 없어요 자동 충전 매트 몰라요? 힘들게 불고 불고 또 불고 누르고 누르고 또 누르고 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곳에 탁! 내려놓기만 하면 알아서 확 버풀어 오르는 신비한 1분 자동 충전 매트 특수적인 매트 베개 일체형 매트가 펼쳐지면 벅신 벅신 편안한 베개가 동시에 여름철 시원하게 잠을 잘 땐 물론 층간 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 놀이 매트로 책을 읽거나 TV 시청이나 핸드폰을 볼 때도 남한의 최고급 휴식 공간 들어가야죠 아휴 아휴 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커서 들어가야지 말이지 바람 빼는 데도 없어요 이게 없기는 왜 없어요 안 쓸 땐 돌골돌 말아주면 자동 압착 순식간에 정리가 작고 가벼워 차 안에 쏙 빈틈에도 쏙 보관도 쏙 한편 더러워지면 물티슈로 싹싹 청소 열대야엔 집안에서 시원한 꿀잠 매트로 갑작스런 손님 오실 땐 잠자리로 캠핑이나 차박할 때는 편안한 침대로 여름철 바캉스에서는 휴식 공간으로 다양한 활용 비밀은 고압축 에어스프링 수많은 에어스프링이 한꺼번에 자동 팽창 자동 충전 몸을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허리도 편안하고 두께가 빵빵하니까 바닥에 급기, 냉기 차단 효과까지 이거 봐라 이렇게 좋은 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나기는 여기다 전화하니까 바로 집까지 갖다 주던데 비싼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지금 사야지 지금 사면 파격 쪽으로 세일해준대 파격! 빨리 전화해야 되겠네 놓칠 수 없는 파격 할인 혜택 4개까지 딸린 자동 충전 매트에 수납밴드 2개 보관용 가방까지 몽땅! 싱글 사이즈가 99,800원에서 초특가 할인 단번 5만 9,800원 잠깐! 2만원만 추가하면 더블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내 집 대형종의 1분 자동 충전 매트 첫째 1분이면 큼지막한 매트로 변신 완료! 힘들게 입으로 불고 손으로 누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뚜껑만 열면은 쥐가 알아서 자동 충전되니까 1분이면 큼지막한 에어메터가 뚝 딱 신기하죠 신기할걸? 둘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맨바닥 돌바닥 모래바닥 아무데서나 좋고 차박할 때도 좋고 캠핑 갈 때도 좋고 애들 있는 집은 소음 차단제 매트로도 좋고 손님 오시면 잠자리로도 좋고 하나 사두시면요 요모조모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요거 안 사시면요 못 베기실걸요? 셋째, 획기적인 매트 베개 일체형 일단 한번 누워보세요 푹신푹신하면서 벽에까지 있으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자동으로 눈도 스르륵 잠도 솔솔 요거 한번 쓰면요 다른거 못씁니다 안그러워? 아 왜 안그러워? 앉아도 편하고 누워도 편하고 청소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편하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작은 매트가 딱 1분 1분이면 공기가 선관적으로 슈슈슈 자동 충전 큼지막한 에어매트로 대전신 안 쓸 땐 꿀떨떨 말아주면 자동 압착 전식간에 정리 끝 무더운 여름철 집 안에서는 물론 잠들기 힘든 열대야에도 시원하게 야외 캠핑이나 탱크 안에서는 물론 차가 갈 때도 여름철 계곡이나 바닷가 거래 사장에서도 1분이면 매트에서 100개까지 편안한 장짜리가 뚝딱 4개까지 딸린 자동 충전 매트에 수납밴드 2개 보관용 가방까지 몽땅 싱글 사이즈가 99,800원에서 초특가 할인 단번 5만 9,800원 잠깐! 2만원만 추가하면 더블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